첫 번째는 지우 씨 지금 띠 로그에요 여기는 이제 비행기로 가고 있는데 여기 멤버들이랑 우리 어디로 가는 면 바로 바로 제 홈타운 태국이 이번에는 서가대 공연하러 왔는데요 지금 다들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저기 공주가 사진을 찍고 너무너무 신나요 이번에 서가대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브이로그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제가 브이로그를 되게 많이 평소에도 많이 봐서 저는 약간 좀 카르면서 최대한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성우일세 여러분들은 제가 보고 있는 뵈을 쉬우고 있고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마이구지스 근데 뵈기는 널인데 너무 멋있어서 진짜 진짜 와서 그런 사람이 빠졌다 지금 줄 뛰는 비몽사몽으로 일어나서 이게 뭐야? 골프차를 타고 있습니다 잘 짤까요? 와아 여기 완전 비몽사몽으로 둘 다 잘 잤어? 잘 잤어? 너 밥 먹었어? 잘해 잘했어? 잘했어 와아 자 저희 내리고 잠을 켤게요 여러분 여기는 저희가 방금 호텔에 도착해서 이제 주니나 띵 별 하늘 이렇게 방을 쓰게 됐는데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이제 밥 먹으러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왔어요 저도 이거 쳐 먹어요 왕스타일 왕스타일 왕스타일은 지금 목이 아파서 많이 많이 못하는데 손상이 너무 예쁘대 우리는 사회는 밥 먹을 거야 저는 띠가 먹는 거 먹을 거예요 맞아 그게 맛있는 거일 거거든요 그리고 언니랑 저랑 입맛이 똑같아서 망고밥 맛있어? 망고밥을 항상 넣을 거 하더라 진짜? 나 먹어봤어? 나 망고 안 먹어요 아 먹어봤어? 어 근데 진짜 귀여워 단 닭? 어 언니 좋아할 거 같아 진짜? 약간 찹쌀떡 같은 거기에 망고 내가 먹어보고 싶어 롯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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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제가 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머리 색깔이랑 똑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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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떡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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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으로 가짜였 THEME 내가 만찬을 받는데 여태 가짜였어 여태 가짜였어 아 하하하하 너의 개살 볶음밥이야 진짜?! 하하하하 하늘이랑 들이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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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텔에 방이 없어서 여기서 자려고 해요. 빌은 사실 인트로를 수정해야 돼서 급하게 나와서 바로 길바닥에서 잡고 있어요. 거짓날 뒤 시즌 3 분명히 내가 비록 이번에 좀 쉴하게 가야겠다 했는데 호텔 바닥에 들어가서 실패했어. 오랜만에 엄마, 아빠 차를 타요. 지금 오늘은 리허설을 하고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약간 제가 더위를 좀 부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땀 뻘뻘 흘려서 너무 찝찝해서 씻고 머리도 감고 왔습니다. 지금은 다들 각자 긴 시간을 가지고 수영하러 가고 마사지 하러 가고 하는데 이 시간에 그래도 새해니까 우리 엄마와 함께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시간을 오랜만에 보내려고 합니다. 와, 밖에. 지금 너무 예쁜데 카메라에 안 담기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담기지? 브이로그 춰봐. 모르겠어. 우리 노래 BGM으로. 이제 뭐 먹을지 좀 정해야 돼서 예약을 해야 돼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희버거 마라탕 집 있는데 거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마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잘일 수도 있어서 랜덤이라서 가봐야 돼요. 우리는 레이징 중. 아, 지금요. 지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뉴 메뉴. 메뉴 메뉴. 여론식으로 넣어요. 일단 이 곱창부터. 이 곱창부터. 우리는 소스 만들어갈 거예요. 너무 많이 났어. 이거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소스 두 개 완전히. 음식이 다 와서. 맛있게도 먹고. 엄마, 아빠랑 또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낀다. 이렇게 낀다. 네, 지금 호텔 다시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데려다 줬는데. 방금 오랜만에 엄마, 아빠랑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좀 걷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아까 엄마, 아빠가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 살짝 울컥하기도 하고. 좀 묘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이제 제가 연습생 생활을. 10년동안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10년동안 지냈었는데. 진짜 10년만에. 우리 새해를 보내는 거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 왔다. 10년만이구나. 내가 엄마, 아빠랑. 새해를 보낸 적이 없었구나. 10년동안.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나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버텼고. 이 꿈 하나에 비해서 이렇게 달려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고생했다. 잘했다, 아빠랑. 잘 버텼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쉽지는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게.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춤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진짜 운이 없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다. 라는 말 있잖아요. 버티면 되더라고요. 언젠간.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는 타이밍이 있는 거고. 그 타이밍을 잘 기다린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포기를 안 해서. 포기를 했으면. 정말 아쉬웠을 거예요. 뜬금없는 진지함이. 왔지만. 키씨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하루에요. 2023년 너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야 뭔가 선물 받는 느낌이라서. 2023년에 너무 잘 보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Happy New Year. 2024년에는. 키씨와 조금 더. 많은 추억들이 만들고 싶고. 해외 키씨들을 만나고 싶고. 콘서트도 하고 싶고. 월테트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이번에 뭔가. 처음으로. 태국에서. 시상식도 하고. 너무 너무 마음이. 너무 너무 살리고. 진짜 행복해요 지금. 올해도. 2024년에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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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업 업 업 업. 더 올라갈 일 밖에 안 남았다. 그냥 즐기면서. 건강하게. 이 일을. 잘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감성적인. 나의. 마사지. 마사지. 몰라. 안녕.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With Julie. And Bob Skye. 어땠어? 제 귀중에서 좀 약하긴 했는데. 생일 날 뻔했어. 방금. 방금 언니들. 아프다 했는데. 약간 선생님마다 다른가 보다. 빨리. 이렇게 봐 봐 봐 봐 봐. 줄리언니가 원샷 했거든? 너무 맛있어. 맛있는 차량이 제일 다른 차량. 왜 이렇게 애기하는 귀여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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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골망이 부착하고. 라운지에 왔습니다. 아프다. 이제 끝났으니까. 너무 되게. 여러. 감정이. 옴하면서. 좀.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서. 또. 카메라를 끌어야 된 것 같아요. 뭔가. 내 브이로그에. 이렇게. 좀. 진지한 모습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게. 그것도. 브이로그 맛이잖아요. 해군에서 제일 큰 공영장에서. 시상식을 하게 됐는데. 장르의. 큰 꿈이었거든요. 저한테. 어쨌든. 부모님 앞에서. 이 큰 미래를 쓰는 데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노래 끝나고. 밤을 보고. 엄마 아빠가. 엄청 뿌듯하다고. 다 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진짜. 제가 너무 잘 해왔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 다. 멋있게. 성장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할 건지. 어떤 아티스트로. 더. 가질 건지. 그렇게. 시빌에.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티스트 느낌. 아티스트. 방송에서. 보여준 오는. 내가. 또. 이미지가. 진짜. 나. 아티스트. 안. 사람을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에다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도 많이 많이 찌릴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2024년 Everybody Everybody 화이팅! 그러면 이제 뵙기는 인형이